이거 이거 뻥튀기에 뻥이요 하는 데서 사왔어요. 아 진짜? 아 이런 거 원래 퀴즈나 이런 거 내가 갖고 맞힌 사람한테 선물 주고 하는 건데. 그럴까? 그럴까 그럴까? 그럼 내가 이거 할까? 기쁜 생각 하지 마요 그냥. 자 빨리 빨리 하는 거예요. 가장 먼저 말씀드리는 사람한테 드리겠습니다. 자가용의 반대말. 자가용의 반대말. 자가용 도보. 도보. 대리운전. 아 이거 다 맞나요? 자 5, 4, 3, 4. 정답은. 허영? 허영? 형만 알아 듣는 거야? 형만 알아 듣는 거야? 크다고? 크다고? 자가용의 반대말. 커요. 커요. 아 자가용? 나 자가용. 커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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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하나만. 어머나. 서른도 아저씨가 옷 입는 순서. 서른도 아저씨가 옷 입는 순서? 옷 다 입고 머리. 깊게 생각하지 말라니까. 다시. 서른도 아저씨가 옷 입는 순서. 옷, 신발, 가발. 상하이 상하이 상하이? 상하이 상하이. 상하이 상하이. 아 이런 것 좋아. 나를 웃기고 그녀를 알았고